새해가 되는 다음 주부터 예방접종 증명의 유효기간이 도입되면서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접종 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. 이에 따라 올해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했던 사람은 1월 3일 0시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. 3차 접종을 받게 되면 접종 후 즉시 접종력이 인정되며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. 접종 유효기간은 1월 9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10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됩니다.